자, 반갑습니다.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도 저녁에 이마트에 갔더니 족발, 통뼈 없는 민속 족발 그리고 어묵볶음김밥 소위 꽉찬 김밥입니다. 요거 두개 탁 들고 왔습니다. 일단 김밥이 어묵이 꽉 차있다고 하는데요. 꽉 차있네요. 역시 편의점 김밥하고는 차원이 따릅니다. 그 다음에 족발, 앞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쫄깃쫄깃해 보여서 사왔습니다. 오, 맛있겠다. 자, 오늘 저녁은 오늘 일요일 저녁은 속이 꽉 찬 김밥, 어묵김밥과 족발로 휴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시원하게 쉬었는데 또 먹을 거 보니까 또 또 힘이 좋습니다. 오늘은 참카스 참카스 되겠습니다. 딸딸딸딸딸딸 딸딸딸딸 딸딸딸딸딸딸 딸딸딸딸딸딸딸딸딸 오늘도 썸맥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우, 맛있겠다. 그럼 자, 다들 화이팅 하시고 몸 건강합시다. 화이팅! 안녕하십시오. 즈